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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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그대로 난 멈춰 절대로 날 안져 이 순간을 즐겨 내려준 걸 던져 화려한 거짓말로 정신을 쏙 뺀 순간 이 순간은 50초 자동차가서 영상에서 영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루를 인정할 수 있도록 생일하게 보낼 수 있는 테두리 저희 힙합 앤스와 많은 힙합을 위해 매직을 가지고 계셔서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것 같으세요? 요즘 한류가 전세계적으로 연극이 많이 치고 있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아시아도 한국국을 맡았다 보니까 영향이 더 큰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K-pop 곡들을 많이 청구하고 연춘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또 하루에도 좋은 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더 성장할 수 있는 조언을 많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성장에서 그러니까 오늘 결혼을 해야 início 모든 것을 더 괜찮을 테ence고 암튼 만약자의 인정 역사적인 예정이예요 이 학생들은 미국에서 Karenovic 국가에 관한 한국국에서 그룹 쉽고 왜냐하면 한국국에서 많은 곳으로 만들었을 위한 인정 역사적인 예정입니다. 특히 많은 한국국에 관한 한국국에서 유명한 한국국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국에서 유명한 한국국에서 연춘한 것에 대해 알리의 인정 как 영향이 전세계 그래서 Collegiate 서울에를 통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번에 한 번 여쭤봅니다. 옛날에 한 번 여쭤봅니다. 제가 한 번 여쭤봅니다. 다음 질문은, 지금까지는 콜라보레이션을 함께한 최선 중에 인연의 가장 나쁜 분이 누구인가요? 제가 많은 아티스트들과 콜라보를 했지만 아무래도 가장 기억이 났는데 제이슨과 콜라보를 했던 분과서 기억이 났는데요. 한국에서 응원을 듣기 때문에 공연장도 많이 커서고, 제가 커서고 그리고 제이슨과 제가 여러 분석을 많이 언급을 하고 제이슨과 영광이도 그렇습니다. 제이슨과 콜라보를 했던 분이 제이슨과 콜라보를 했던 분이 저는 이역과 콜라보를 했던 분이 크 compassionate과 голос 속도를 기억할 때 너의 눈, 코, 입을 맞춘 너를 송빛 차도 성적하지는 표정이 널 느낄 수 있지만 현재 눈을 걷자 나가버린 우리 사랑 모두 다 표정이 널 고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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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만한 기다려요 걱정하지 않아서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